안녕하세요. 플라워티비 리더스클럽 멤버 김혜란 인사드립니다. 반갑습니다. 지금 소개하는 작품은 여름꽃꽂이 스트라우스입니다. 여름에는 꽃을 물에 꽂아 놓는 것이 가장 오래 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꽃꽂이가 아닌 스트라우스로 다발을 만들어서 여러분들 꽃을 집에 꽂아 두게 되면 가정에서나 사무실에서나 꽃을 오래 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. 또한 여름꽃 소재들인 천일홍이나 이런 리샨 셔스는 여름꽃이기 때문에 수명도 길고 해서 아름다운 꽃을 오랫동안 감상할 수 있는 여름꽃꽂이가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